안녕하세요. 중국어 한자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자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길래 이게 자꾸 붙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자는 획 하나의 모든 뜻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모양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통적인 뜻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디서 많이 본 부스를 보면서 아 이게 이래서 이런 뜻이구나 하는 부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상투를 튼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상투와 이마 쪽을 본떠서 여기서 이렇게 쓰면 사람의 머리를 의미하는 글자가 돼요. 그래서 이 부스는 머리, 위 혹은 우두머리나 높다라는 뜻을 갖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스가 포함된 한자에서도 그러한 뜻을 나타내겠죠. 그러면 이 부스가 포함된 글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글자는 사람의 머리가 있고 두 사람의 다리가 포개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사귀다, 교차하다, 소통한다는 뜻을 갖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글자는 옛날에 높은 곳에 신전을 세워서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산 데서 서울을 뜻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 부스는 높다는 뜻을 갖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음, 심장을 의미하는 글자네요. 이 글자를 부스로 써서 옆으로 세우면 이러한 모양을 갖게 되는데 많이 보셨죠? 마음, 심장을 의미하는 글자 때문에 한자에 이 부스가 포함되면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글자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마음을 의미하는 이 부스 옆에 하얗다는 의미를 갖는 글자가 붙어요. 사람이 하얗게 질렸다 라고 할 때는 보통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바로 두려울 때 그렇게 표현하겠죠? 바로 두렵다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이번에는 손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이게? 하는 분들 계시죠? 네, 다른 글자에 포함되면 손을 의미하는데요. 이 손을 의미하는 글자는 이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 부스도 꼭 기억해 두세요. 한자에 이 부스가 포함되면 손과 관련된 글자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손을 의미하는 이 글자 옆에 귀를 의미하는 글자가 붙는다면 손으로 귀를 들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옛날에는 전쟁의 승리에서 자신이 죽인 적군의 귀를 자르면 그걸 전리품으로 얻는데요. 이때부터 이 글자는 무언가를 취하다, 얻는다는 뜻을 가져요. 지금 보이는 이 글자는 자칫 해일자 같지만 이것은 해를 의미하는 글자가 아니라 가로로 길게 써서 입에서 말이 나온다는 뜻을 갖는 이 말하다, 읽었다 라는 뜻을 갖는 글자예요. 이 부스가 포함되면 말을 의미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죽음을 애통해 한다는 뜻을 갖는 글자를 소개했었죠. 그 윗부분도 역시 말한다, 읽었다 라는 뜻을 갖는 글자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머리 혹은 높다는 의미의 부수 마음을 의미하는 부수, 손을 의미하는 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었다, 말한다는 뜻을 가진 부수를 배웠어요. 이제는 처음 보는 한자여도 이 부스가 포함된 한자라면 아, 이러한 뜻이겠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 뜻을 추측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몇 가지 부수와 그 부수가 포함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